살다 살다 너한테 장어를 다 얻어먹는 날이 온다. 이걸로 빚은 다 갚은 거다. 무슨 빚? 그날 니가 샀던 장어. 아 압수수색? 에이 민망하게 그 얘기 왜 꺼내냐 또. 주차장이 민망할 일 아니야.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. 데려 내가 화를 내서 미안했다. 강 검사 말이 맞아. 내가 모범 택시로 범죄자들 납치했어. 아니 무슨 자수를 장을 먹으면서 하냐. 농담이지? 다시 한 번 강 검사한테 물어봐. 강 검사 수사 중이니까. 늦게 얘기해서 미안하다. 형 그게 진짜야? 야 성철아. 먹어. 야 진아 안 먹어? 응? 지금 이게 넘어가게 생겼어? 너 그러다 나중에 아주 크게 후회한다.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사는 장어야 너한테. 연애는 올거지? 아 일은 다 후배들 시키고 너네 하는 일도 없잖아. 농담이 나오냐? 나오네 농담이. 아휴 이거 뭐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. 이렇게 편한 적이 있었나 아쉽다. 하아 입겼네? 응. 아멘